안녕하세요. 고향입니다. 오늘 남진 선배님의 마음이 고아야지라는 곡 선곡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정준수 선생님이 요즘 세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꼬집으신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되게 서정적이기도 한데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고 가사가 가끔은 또 제 얘기 같은 느낌이 한 번 정도는 받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거를 또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라 유쾌하게 저희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저 불행명곡의 선배로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. 유일하게 우리 팀 연습시켜주는 프로입니다. 늘 고맙게 생각하고. 자, 부활 파이팅! 세 번째 무대, 부활입니다. 세 번째 무대, 부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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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